안녕하세요. 오늘은 두번째 치킨을 선물해보겠습니다. 아삭아삭 아삭아삭 양념이 양념이 너무 좋아요 바삭바삭 표지 아삭바삭 아삭바삭 오징어 오징어 너무 맛있어요 매콤한 맛 오징어 너무 맛있다.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요 팽이버섯 고소한 고춧가루 한입에 상큼한 고구마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어요 고춧가루 바삭바삭 아삭아삭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어요 진짜 너무 멋진 내용이에요 저는 꼭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거는 음료가 담아니떼서 팝을 또 사라졌어요 심심한 lip 몇 살할때 잘 foret오는거에요 그래도 깜짝이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